오늘은 할로윈을 맞아가지고 각자 할로윈 분장을 해봤어요. 오늘은 할로윈을 맞아서 거기 앞에 있는 뽀로로 캔디 머신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거에요. 뽀로로 캔디 머신으로 어떻게 놀거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머신을 돌려가지고 머신에서 나올 돌리면 초콜릿이 나오는데 초콜릿의 색깔을 맞추면 먹고 못맞추면 못먹는거에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 나올지 한번 맞춰보는거야. 근데 서준이가 마른 색깔이 나오면 먹고 틀렸으면 못먹고. 알겠지? 지우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순서를 정해봐요.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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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겠어요? 지우? 그럼 지우는 패티하고 뽀로로 중에 뭐를 먼저 해볼거에요? 패티 지우는 패티를 먼저 해볼거에요? 네 그럼 패티에 무슨 색깔이 나올거 같아요? 음... 하얀색? 무슨색이 나올까? 무슨색이 나왔어? 노란색. 근데 안쪽에 하얀색이 있어. 두개가 나왔어? 네 두개가 나왔으니까 맞춘거만 먹어요. 네 하얀색? 자 이번엔 서준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서준이는 이번에 뽀로로로 해볼까요? 네 무슨색 나올 것 같아요? 노란색 노란색 bar 자 서준이 무슨색까지 나올까요? 돌려봐요! 어? 노란색이 아닌 아 초록색 아 초록색 나왔어? 이거 아니래 자 이번엔 지우 이번에 지효 차례인데 지효는 이번에 뭐 할꺼야? 뽀로로 아 그래요 뽀로로 해볼꺼야? 뽀로로 무슨 색깔 나올꺼같애요? 하늘색? 블루 블루 그래 한번 돌려봐요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실패 자 이번엔 서준이 서준이 이번에 또 뽀로로 할꺼야? 아니요 패티 패티 무슨색 나올꺼같애요? 음 왠지 보라색 보라색 네 보라색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 보라색이 다 나올꺼? 우와 별로 없는 보라색이 나왔어 우와 대박 어 상첨 네 상첨 맛있겠다 나 한번 먹어볼까 으헤헤헤헤헤 그러게 한번씩 먹었는데 또 한번 해볼꺼야 지효는 이번에 아까 뽀로로 못먹었으니까 이번에 뽀로로 해볼꺼야? 네 지효 뽀로로 무슨색이 나올꺼같애요? 갈색? 갈색? 한번 돌려봐 우와 노란색 노란색 아깝다 이번엔 서준이 네 어떤거?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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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해볼꺼야? 응 패티 해봐 무슨색 나올꺼같애요? 쪼 하얀 하얀색? 응 하얀색이 과연 나올것인가? 과연 뚜뚜뚜 하늘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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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할꺼에요 그래 뽀로로 다시 도전 무슨색? 빨간색? 빨간색? 자 한번 뽑아볼까? 안타깝습니다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는 이거 이번엔 패티? 뽀로로? 그래 무슨색 나올꺼같애요? 좀 갈색 갈색? 응 자 돌려봐요 갈색 우와 아이고 엄청 잘 맞추네 서준이 어떻게 갈색이 나올줄 알았어? 잘 몰라 잘 몰라 응 자 그럼 이번에 지효 지효 또 뽀로로 또 도전? 네 자 이번엔 과연 먹을수 있을까? 네 무슨색이야? 주황색 주황색 자 한번 보자 주황색 우와 드디어 맞췄어 멋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개를 뽑아보자 두 개의 색깔을 말해서 두 가지가 다 나오면 먹는 거야 대박이지? 과연 두 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지우부터 지우 뭐 할 거예요? 패티 하나 뽀로로 하나 그래 하나하나 쉬 그럼 패티는 무슨 색 나올 것 같아요? 얘도 주황색? 패티는 주황색? 그리고 뽀로로는? 뽀로로는 빨간색? 빨간색? 이거는 주황 빨강 빨주 어 주황 빨강이 과연 나올 것인가 먼저 뭐부터 돌릴 거야? 패티 패티 주황색? 과연 주황색이 나올 것인가? 주황색 어 첫 번째 거 주황색 나왔어요? 네 우와 자 뽀로로가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나오면 두 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잘 빨간색이 나올까? 잘 빨간색이 나올까? 아하하하 아깝습니다 그러면 둘 다 먹을 수 없네요 이번엔 서준이 네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서준이는? 서준이도? 뽀로로 패티 뽀로로 패티 하나하나 할까요? 뽀로로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노랑하는 노랑하는? 자 뽀로로부터 노란색이 나오나? 돌려보세요 노랑하는? 노랑 노랑 우와 노랑 나왔어? 네 우와 그럼 이쪽에서 뭐가 나오면 돼? 보라 아직 먹지마? 야 둘 다 맞춰야지 두 개를 먹는 거야 맞아 자 하늘색이 나오면은 앞에 나온 노란색까지 먹을 수 있어 자 눈길이 나올까 드려보세요 나 먼저 하늘에서 이일 것 같아 그래?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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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아쉽네 오늘은 할로윈을 맞아서 재미있는 뽀로로 캔디머신으로 놀아봤어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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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이빨 빼 이빨 빼 너 옆에다 치워 아이고 할아버지처럼 윗발이 빠지네